지금 현안이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직 비서관이나 행정관 아니면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김건희 소위 V0라고까지 일컬어진 이미 사실은 답이 V0라고 일컬어질 때 답이 나온 것이죠. 아니 뭐 취임식에 대통령보다 더 많은 100명이나 더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하니까. 뭐 경사스러운 자리에 초대한다.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그랬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끊어졌다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뒤에 와서 국정농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에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개연성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로 간다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이미 V0라고 일컬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도 제가 명단 나온 중에 최소한 못 들어본 사람 없었습니다. 이미 캠프 때도 상당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더 놀랐습니다. 왜요? 자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소위 실세라고 그러면 말은 서로 안 했지만 누가 김건희 여사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알죠?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상의한 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록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걸 건의해봐라라는 게 있어요. 아마 공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 이른바 김건희 라인. 우리가 한남동 라인 해서 대통령실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네. 국정 전반에 아니면 국정. 그러니까 윤석열 정보를 꾸리기 전부터 이게 다 김건희 라인으로 많이 준비가 돼 있었다. 네. 거의 김건희 정권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누가 그 농담 저는 그걸 직접 못 봤는데. 박선원 의원께서 말씀하셨구나. 내 임기 동안에 게시경 금지를 다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임기 동안에. 그렇네. 그렇네. 그럼 김건희 V0. 이거는 취임식 때부터 드러나 있고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음식부터가 아니고요. 캠프 때부터죠. 캠프 때부터. 아마 더 캠프에 오래 참여한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았겠고. 다만 말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가까운 인사들이다. 누가 실세다. 등등에 따라서 사람들이 줄을 쫙쫙 쓰잖아요. 갈래가 딱딱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실세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이제 십상시니 환관이니 이런 얘기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자기들 입에서 시작돼서 자기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환관십상시가 나오죠. 그렇죠. 남들이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표가 안 나니까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충격적인 게 사실 대통령실에서 보고가 올라갈 때 그걸 여사용까지 또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두부를 만들어서 보고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뒤집어서 보면 지금 결과를 놓고 충격적이잖아요.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이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있었을까. 거꾸로 더 좋아하면서 카피했을 수도 있죠.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 캠프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았군요. 알았고 오히려 그게 자기가 출세하는 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알거나 근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선을 댈 수 있는 또는 깊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 오늘 김여사랑 어떤 미팅이 잡혔다. 어떤 간담회가 잡혔다. 소수 간담회가 잡혔다.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활용하고 싶어 하겠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철새 어쩌고 했죠. 저 국감장에서 제가 하나 충고 드릴게요.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알곡이 따뜻한 나라들에 쭉 있죠. 빨리 따뜻한 나라로 갈 준비들, 높이 멀리 날 준비들을 새롭게. 지금 이쪽 저거에 알곡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떠나셔야 된다. 잘들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캠프 내에서는 여사용 보고서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야. 그걸 굉장히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당사자들 또 그 과정 중에서는 과연 절절한 문제의식이 있었을까. 그렇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과연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와 여사께 보고할 때 어느 게 더 이 사람들이 신나서 갔을까를 생각해보면 눈에 선합니다. 그렇죠. 보고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냥 넘버원한테 얘기를 해서 잘 되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여사용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러 갈 때가 정말 발걸음이 가볍고 신나고 이랬을 것이다. 대통령께 보고하면 공식 시스템이죠. 절차가 복잡해지죠. 그런데 여사한테 보고하면. 여사한테 가면 쇼트컷이 되죠. 쇼트컷. 우리가 일상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죠. 합법. 정반대 불법이 있죠. 위법이 있고. 합법과 저것. 그러니까 합법, 불법, 위법, 탈법.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꼼수? 편법이죠. 그렇죠. 꼼수, 편법. 영어로 하면 쇼트컷. 쇼트컷.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법은 뭘까요. 쇼트컷. 편법입니다. 편법을 이렇게 즐겼을 것이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훨씬 내가 이걸 통해서 큰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꽤 있었겠죠. 그래요. 이거 취임식 명단이 이번에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분들은 정말 여사용 보고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얼마 전에 가로수길 예화랑에 대해서 인정하고 양재동 팀도 본인이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한 이철우 교수가 있습니다. 연대 로스쿨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이분께서 제가 기억나는 걸 기사에 본 적이 있었죠. 당선되시고 편지를 공개 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죠. 사랑하는 내 친구 성녀라 하면서 보낸 공개 편지에 5년 후에 만나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런 마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모신다 그러면 절대 썩은 고기를 먹지는 않겠죠. 그래요. 대선 캠프에서도 그게 봐오셨던 거고 느껴졌던 그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질문했던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때 뭘 사과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무례하죠. 홍철호 수석이. 사과하긴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대통령실 분위기 자체가. 역시나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막 사과를 하다 보니까 뭘 사과했는지 까먹었잖아요. 제가 농담 드렸지만 우리가 불을 막 끄는데 불 나오면 일단 본능적으로 끄죠. 막 정신없이 옷을 벗어 끄고 막 하다가. 불부터 꺼야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타도 괜찮은데. 이거 하다가 내가 굳이 다칠 저기는 아닌데. 내가 왜 끄고 있지. 내가 지금 사과를 한다고 대국민 담화 방화를 하고 있는데.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할 때. 그 박석호라는 부산일보 기자가 바로 잡아 주시더구만요. 뭐를 사과하시는 거냐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그 참모들이 답하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전원이 다 십상시화되어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다음에 전원이 다 환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충성하다라는 걸로 왜곡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뭐가 문제점인지 못 느끼는 거죠. 그 전 단계 11월 1일 날은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출석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목소리가 공개됐죠. 그러니까 바람소리가 들어가서 위변조 가능성 등등을 목소리 전문가 배 무슨 교수님을 얘기하면서 몇몇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거기에서 그대로 그걸 받아서 위변조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 연속 선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고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볼 때 과연 본인 스스로 어떤 표정일까. 그렇습니다. 참담하죠. 그런데 진짜 대통령실 있는 사람들이 전원이 십상시화됐다. 이 말씀은 좀 뼈아프네요. 제대로 직원하고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주관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주로 주도적으로 했겠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 질문을 드렸어요. 대통령님 청년이십니까. 아이스브레이킹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순간 옆에 앉아있던 비서실장부터 수석 등등등 배석한 장관 표정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여유 있게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장이 청년으로 인중해주면 그게 진짜 청년 아니에요? 하고 농담으로 저도 농담을 드린 거니까 농담으로 받아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 좋게 갔어요. 아이스브레이킹이 된 듯 했어요. 아이스브레이킹이니까요. 그야말로. 훈훈하게. 회의 끝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 조인트까지인 거니까요. 수많은 수석이나 비서관 분들이 오셔서 아 새끼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부이랑 친했어? 뭐 이런 거죠. 감히? 감히 어떻게. 어따 대고. 각본에도 없는 거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화가 거기서 얼마나 다를까. 결국 그런 문화는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교훈들이 다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남동 라인, 김건희 라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또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데 강기훈 행정관 하나 음주운전 전력 얘기를 하면서. 라인이 없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만두고 가는 걸로 그냥 끝낼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기사에도 제목도 그렇더라고요. 정리, 수순, 마무리 단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모 채널에서. 그런데 라인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라인은 누가 개념 규정합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개념 규정을 하지. 자기들이 야, 너는 내 라인이야. 이렇게 한다고 라인이 됩니까? 김건희 라인, 이름 A, B, C 되게 적고 이름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 판단할 때 정말 그 얘기가 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정이 엉망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나올 때 선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정권의 레벨과 전체적으로 마인드가 다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국정을 염려하고 뭐하고 막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고 나왔잖아요. 떠날 때는 말 없이. 더군다나 선임 행정관 실무자로서 음주운전 무리를 일으키고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금방 내치지는 않았어요. 그분한테 어떤 뭐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번 다시 받아들였다가 나아간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그 정도로 절절하게 대통령이 국정을 위하는 걸 받고 그렇게 위한다면 본인이 어떤 자세로 떠나는 것이 옳았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봐야죠. 그게 곧 이 정권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정권의 수준이다. 아니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한동훈 대표 단계 논란. 이거 정리 안 하고 시간 끌면 탄핵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제 제가 뉴스에서 본 것 중에 일종의 분당 이런 거를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단언컨대요. 분당. 지금 보수 정당에서 분당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민주당은 MB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9년 반 동안에 8번의 이합집산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까먹었지만 당명 세천년자도 있고 무슨 대통합자 많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오래 가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70여 년 오는 중에 소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쪼개서 나간 역사가 거의 없었죠. 박근혜 탄핵 때 좀 힘들었다고. 사실상 그밖에 없죠. 그때 어땠습니까? 31명인가 나가시다가 절반은 위하도 해군을 하셨어요. 나가던 길에부터 해군을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삭풍 한 올의 맛을 봤거든요. 풍찬 노숙의 맛을 좀 봤거든요.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주류로 편입됐어요. 엊그제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당협 위원장이 돼서 프랭카드 크게 있고 거기서 그래도 꽤 결기를 가졌던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어딘가에 좋은 자리를 가셨다고 해요. 끝까지 남아서 지금 나름 외롭게 버티셨다고 보여지는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도 거의 당내에서 외톨이 아닌 외톨이가 돼 계신 거죠. 맞아요. 자신 있게 뽀개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그건 어렵다. 이럴 수는 있겠죠. 자기가 도저히 대권 후보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조그만 대권 후보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한 지렁이도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뭔가의 이 가치 철학에도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못 참는다 안 맞는다 해서 그걸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 특히나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기존에 보수 정당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있었죠. 남원정으로 대별되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좀 있었던 거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청년 목소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청년 조직은 있고 청년 리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위 국민들에게 각인될 정도의 정풍운동이라든지 개혁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분 그런 젊은 목소리 보셨습니까. 없네요. 국민의힘. 제가 2017년에 그나물에 그 밥 다 물러놔라라고 했다가 왕타를 당해서 이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최소한 그 정도 이미 이제 그 정도는 다 쓸 수 있는 용어가 됐어요. 그땐 거의 제가 최초로 썼지만 그런 거라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토대 토양 위에서 무슨 새싹이 도단합니까. 무슨 당을 뽀개고 나가고 무슨 탄핵을 자기들 손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탄핵 얘기도 보수에서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번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 내에서 임기 변축 개헌이 할 거다. 제가 탄핵 그 탄핵 부분도 저는 밑자락 깔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국가 대개조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 개혁 그중에 개헌도 말씀드렸잖아요. 쫄리면 보수 원로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소위 보수 본류라고 하는 메이저리 레거시 언론들이 먼저 치고 나온다. 임기 단추 개헌에 대해서. 맞아요. 탄핵은 밑자락을 깐 가장 강력한 말을 했다가 조금씩 물러나면 그게 임기 단추 개헌으로 가겠죠. 이미 그러면 좋게 해석하면 이미 신호탄이 쏘아졌네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관계였고 이뻐해 주시고 깨어있는 분이에요. 개인으로 보면. 그래요? 열려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막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들 다 이름을 다 외워요. 천재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좋게 보면. 그런 분이 이 말을 던졌다.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물론 한동훈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딱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지.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뭐냐. 분열은 탄핵을 부르는데요. 분열. 탄핵을 부른다. 탄핵의 문을 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 빨리 정리해라 라면서 탄핵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이미 예고편을 던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임기 단추 개헌으로 가는. 밑자락 충분히 깔아지는 걸로 의미를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은 입을 볼 게 아니라 발을 보고 해야 된다고 하듯이 그분들의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그분들이 맨날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그 강을 도대체 몇 번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강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의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 본질. 저희가 본질 잃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 보고서. 이 진실은 지금 거의 다 드러나 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21세기 최첨단 모바일 시대에 특화된 정치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소위 말해서 농담으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본질에 잘 집착하지 않잖아요. 긴 글 읽어보셨어요? 남들이 쓴 거. 읽는 척을 하죠. 습관성 좋아요가 있죠. 그러다 실수해서 이거 좋아요 눌르면 안 되는 글인데 막 고치고 이러죠. 탁 보면 좋은 거. 한 금요일쯤 되면 맛집, 맛집, 놀러갈 집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놀러갈 장소 등등등. 굉장히 인스턴트에 익숙해 있다. 우리가 본질은 없어지고 현상, 항상 좋은 게 눈앞에 있거든요. 나한테 불필요한 거 검색하신 적 있어요? 없죠. 나한테 득 안 되는데 검색하신 거 있어요? 항상 그때그때 좋은 게 너무 빨리 올라온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거에 익숙해지고 훈련돼 있다. 즉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현상을 쫓아가기에도 너무 바쁘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상에 강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현상은 현상이지만 현상대로 보되 본질은 이지만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신용환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질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시리라. 댓글에 보면 교수님 말씀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환 교수님 응원하시는 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오마이티비 구독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오마이티비 슈퍼챗도 받고 있고 또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 분들께 못한 말씀이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지 오웰 영국의 대문호죠.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죠. 1984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거기에 유명한 왕돼지 나폴레옹이죠. 인간을 몰아내고 거기에 동물들의 칠계명이라는 게 나오죠. 맞아요. 다 적어놓고. 다 적어놓고 나중에는 그걸 일종의 수정헌법 수정하듯이 다 고치고 한 가지만 남겼죠. 그 일곱 번째 개명. 모든 동물들은 다 평등하다. 그런데 어떻게 수정이 됐어요?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게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무려 8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실사판 현실판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어떤 동물이 더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나머지 국민들이 신음하면서 그걸 눈치를 보면서 거기 보면 앰브런스로 해서 실려가자네 병원에 보낸다고 하놓고 도살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국민들을 도살장으로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고 어떤 동물들이 더 평등하다고 외치는 이런 동물농장에 대한민국이 현실판이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정말 최고 지도자라는 분들 뼈저리게 각성하고 저서부터 더 각성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저희가 본질을 또 한 번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용환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